이해하게 해 자 우리는 독해로 면접 펴보세요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14, 15 맞추면 되겠네 14페이지 썸머리 맞추세요 연필 다 들고 불러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타이닉 두번째는 와이드 14페이지 13페이지 불러줄게 13페이지에 1번 1번에 1번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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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1번 5번 4번 6번 2번 14페이지 썸머리에 첫번째는 타이닉 두번째는 와이드 그리고 밑에가 리얼 15페이지에 2번에 1번 패스트 2번은 루치 3번에 이메지네이션 4번은 스크린 자 B번에 1번은 파이널리 두번째는 우리 석세스포 세번째 비케인 네번째 베케이션 다섯번째 피스 B번에 2번 석세스포 C번에 1번 1 2번 2 자 그리고 이제 우리 16페이지 해야되지요 자 16페이지에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보기네요 잠깐만 잠깐만 으으으으으윽 아이 어디 갔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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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아니야 바로 필 거야 우리는 16페이지 이게 고등학교 모의평발이요? 아니 능률로 들어와서 내가 이북핀이라고 그래 어 약간 소리가 어 넘기는 소리 좋지 이거 아니지 않았어요? 이거야 자 우리 책 볼게 우리 그때 우리 Habit for Humanity가 원래는 직역을 하면은 뭐 인류를 위한 서식지 거주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어떤 단체 이름이었고 우리는 이제 비번에 한 차례인데 우리 저번에 정답이 벌써 나왔단 말이야 그치? 자 비번을 갖다가 희재가 읽고 해석해보자 그것은 1976년에 시작한 자산단이 있었는데 그래요 오케이 자 이세나 조비줄 치고 그것은 자 이시 가르치는 게 앞에 누굴까요? 이시 가르치는 게 앞에 누굴까요? Habit for Humanity 자 얘들아 Habit for Humanity가 자선단체니까 단수를 받아주는 거야 자 그것은 입니다 자 우리 차르키 자선단체 자선단체입니다 그럼 우리 위치부터 가로 열어야 돼 위치 started in 96 자 가로다듬게요 자 여기 나오는 위치가 누굴까? 관계대명사 무슨 격? 주격 자 선행사가 어디 있어요? 저 차르티 차르티 그치?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 위치부터가 앞에 있는 차르티를 꾸며주는 말이잖아 어떤 자선단체이냐면 started 시작했던 자선단체인데 1976년에 시작을 했대 우리가 이름만 들어봐도 자선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곳인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이가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우선은 워컬에서 뒤에 있는 콤마르 동그라미 집게 앞문장 뒷문장 이어졌는데 이어질 만한 접속사가 보일까요? 접속사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접속사 어디 갔어? 저 분사 부문장 분사 부문이지 그치? 우리 유징의 네모박스 치자 그러면 여기 얘가 현재 분사인데 우리 분사가 현재 분사도 있고 과거 분사도 있어요 근데 왜 유징이 나왔을까? 그러면 왜 얘가 유징인지는 우리가 주어를 찾아줘야 돼 그 주어가 사용을 한 건지 사용된 건지 관계를 따져줘야 돼 쟤 주어가 누구야? 이 이 어디 갔어? 분사 만들 때 접속사 지우면서 주어 같을 때 하나 생략해버리지?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사용한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사용해서 이렇게 돼야 돼 그치? 누구를 사용해? volunteer workers 자 이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활용해서 이상하네 써서 오케이 써서 자 이 시 주어 밑줄지 이 시 또 누구야? 전부 지금 우리 Habitat for Humanities 자 그 자선단체가 bills 짓습니다 동사동구라 자 뭘 짓까? new houses 새 집을 짓는데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다 새 집을 짓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지금 자선단체라는 거 보고 자원봉사하다 보니까 뭔가 무료로나 아니면 좀 싸게 집을 지어서 만들어주는 거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희자가 여기서 해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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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주어 누굴까요 two important rules 이제 통사는 그치 그래 대열이 이제 대열라 도치되어 있다 그랬지 자 우리 주어가 two important rules 복수기 때문에 알을 써주고 두 개의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and Habitat 자 Habitat이라는 자선단체는 규칙이 두 가지가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자 아 아 아 오케이 자 먼저 더 홈스 그 지금 주어 빗줄 are not 까지 동그라미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 free 나와있는데 잠깐 앞에 선생님 저번에 알려줬을 거야 우리 free 하면 먼저 생각나는 의미가 뭐 있어 자유로운 형용사가 생각나지 그것만 있나 나 선생님 저번에 알려줬는데 아휴 우리 자유툴 검사 신어 free 이렇게 그러면 설탕이 자유로운 거야 없는 오케이 뭣뭣이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 공짜 이렇게 되겠지 뭐 한가한 이런 의미도 자 그럼 여기서는 아 집이 자유로워요 집이 없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집이 공짜가 아니래 아 우리는 딱 생각할 때 자선단체에서 자원공사자를 써서 집을 짓는 거 보면은 공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자 그 다음에 희재해야 되지 그 집 소유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보내드려요 오케이 자 우리 더 호모널즈 주업이 주차 호모널즈가 뭐하는 사람이야 집 주인들 그치 주업이 주치고 자 우리 동서 어디까지 동그라미 치면 돼요 해부트 페이까지 자 여기 나는 우리 해부트 무슨 농사라 그래 조동사 자 우리 뭘로 바꿔줄 수 있어 머스트 그치 자 주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자 우리 페이 뒤에 전치나 꼬리 따라 놓여 뭐뭐의 대안값을 내라 그러네 오늘 날이 좀 흐린다 그러더라고 그것들에 돈을 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가르치는 대미 누구야 무슨 누구 돈을 돈을 내야 돼 대미 가르치는 앞에서 찾아 자 그 뭐가 필요해 아니야 대미 아니요 복수 대문은 홈스 집값은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너무 앞으로 갔구나 너무 앞으로 갔네 그치 자 그럼 이제 아연이 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거 응 그 돈은 그랬다 특정한 돈이다 그 돈이 뭔데 그치 그 돈이 집주인이 낸 그 돈은 이 스탠뉴즈드까지 동그라미 자 우리 중간에 대니라는 부서가 딱 박혀있잖아 그리고 나면 이렇게 돼요 얘들아 이렇게 말해 야 돈을 쓴다 이렇게 돈이 사람에서 사용되는 수동관계들아 돈을 그리고 나면 사용되어지는데 자 웬 별표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접속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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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입고 자 우리 맨 누구로 바꿀 수 있다고 다 쓰임이 있잖아 다 쓰임이 예 오케이 자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 뒤에 또 주어 동사 따라 나와야 돼 헤비테시 주어 자 빌스 지을 때 이렇게 되겠지 자 뭘 지을 때 아덜홍스 다른 집을 지었대 아니 그러니까 얘들아 집 짓는데 돈이 들어가잖아 그럼 얘네들도 어선과 돈이 나와야 돼 내가 집을 지을 때 집주인이 집값을 내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지어서 어쨌든 한번 뒤에 볼게 그 다음 올라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희재가 읽어야 되나요 네 네 오케이 물론 더 프라이스 그 값은 그 값이 무슨 값인데 그 집값은 이즈 베리치 굉장히 쌉니다 그랬지 자 우리 싼 10의 반대말 익스파스 오케이 자 아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규칙이 떠서 하나는 어 집값이 공짜가 아닌데 어쨌든 집값은 굉장히 싸대 자 그 다음 이제 아연이 네 이리쭈 그래서 어 이제 에이 에이 이거 이즈 벼리치 두 번째로 주인사랑 그들이 살 질러주면서 봉사자들한테 좋아요 나 이거 너무 웃겼잖아 집주의는 무슨 죄야? 왜요? 봉사에 좋은데 봉사일 좋은데 왜 저래 나쁜 사람이 안 들어 어쨌든 아 이게 참 그런 봉사의 마음이 없으면 집값도 내고 집도 짓고 집? 그럼 새가 들거든 만약에 완전 몸이 아파 그거는 지워줘야죠 그거는 지워주라고 아니 좀 팔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집도 있지 두 번째로 오늘 집 주인들은 우리 동사 어디까지 온 그라미? 낙두합 도와야 합니다 우리 헬프 한번 떠오르는 거 무슨 동사야 헬프가? 나 맨날 노래 부르잖아 시은이용 사역 동사 자 그러면 우리 보니까 The volunteers가 목적옵니다 그러면 뒤에 빌드가 모양이 어떻게 새 있어? 우리 헬프는 목적격보로 누구 나오는데? 그 투부 동사랑 동사랑 동사무용 둘 다 나오지 레테브 메이크 동사무용 왜 맨날 불러주잖아 자원봉사가 제가 their new homes 그들의 새 집을 짓는 것을 도와준대요 아 그러니까 규칙이 우리가 여기 규칙은 집은 공짜가 아니고 집주인들은 자원봉사를 도와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집을 지어주는 그 사람들 해 밑에 같이 가서 또 다른 집을 지어주는 누가 누가? 그니까 자기가 자원이 집주인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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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동그라미 이제 집주인들 모르겠다 계속 내는 거네 자 어쨌든 이제 이제 막 아니지 there is a for this which you choose A가 그렇지 there is 아 근데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는 A가 단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치? is가 동사니까 있습니다 자 동사만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A가 주어야 되겠다 그치? forward is a rule 이런 규칙을 위한 A가 있대요 이 규칙은 위에 나왔어 집주의 집은 공짜가 아니라 집주인이 집 지을 때 도와야 돼 이 규칙에 대한 A가 있는데 그럼 규류보면 나오겠네 자 이제 제가 입고 있을 줄에 보자 네 네 네 어? 잠시요 그래요? 미안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자 해피티스 주어 밑줄 치고 압니다 자 동사 동그라미 자 우리 뒤에 나오는 데스 접속 살까 관계 대명 살까 으 굉장히 구경 간단한데 앞에 명사가 있으면 관계는 접속사지 앞에 명사 없어요 그치 그 뒤에도 문장 따라 나와지 뭘 알고 있냐 집주인들이 잡힐 동그라미 치고 앞에 잠깐 보자 자세히 지금 다섯 가지 동사 말할 테니까 이거 무슨 동사인데 찾아봐 룩 사운드 스멜 한꺼 테이스부터 감각 동사 자 감각 동사 바로 뒤 누구부터 감각 동사 형용사 자 그럼 여기 볼게 플레이지드 앤 플라우드 세모 딱 쳐봐 자 우리 플레이지드가 분사 형용사에요 의미가 뭐야 플레이지드 형용사는 보통 미음 받침으로 끝나지 기쁜 즐거운 기쁜 프라우드는 자랑스럽군 근데 우리 분사 아까 봤지만 분사는 두 가지야 과거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도 있어 여기 왜 플레이징이 안 돼 그 플레이징을 만드는 거지 그렇지 플레이징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주는 거고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건 요렇게 2대 과거 분사 나와 줘야 돼 그렇지 해석하면은 뭘 알고 있냐 집주인이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느끼는 사실을 알고 있대 자 왠에 별표 쳐야지 접속사지 언제 그럴 때 느낄까 네이 그들이 주업 있죠 자 그들이 누군데요 집주인들이 선생님 아까 우리 페이포리 뭐뭐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고 그랬지 우선은 페이 동그라미 치기 전에 엔드를 별표 쳐볼게 자 엔드 뒤에 우리 빌드 동그라미 쳐봐 자 빌드가 앞에 어떤 동사하고 지금 병렬을 이루고 있지 페이 오케이 그레이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 포를 안쓰면 안되겠지 왜 뒤에 더 대언 홈즈가 목적어잖아 그치 근데 페이가 목적을 한 번밖에 안썼거든 페이가 목적어가 있을 때 포를 써줘요 여기 있어? 근데 만약에 둘 다 넌 포를 둘 다 써야되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 그냥 포를 붙여버리는거야 그렇지? 어 그렇지 쓰면 근데 얘는 안쓰니까 여기는 붙여주고 얘는 안써버리고 자 어떨 때 아 이 사람들이 집값을 지불하고 집을 지을 때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럼 우리 A번에 들어갈 말을 한번 우리 옆페이지에서 찾아볼게 아 그래? 자 우리 4번 한번 보자 자 우리 4번에 1번 봐 right way라는게 올바른 방식 올바른 방식이 있어요? 아니지 2번 big change 그렇지 큰 병나가 있어 이게 누가 보인가 없지 3번 the reason 뭐야 좋은 이유 타당한 이유 좋은 이유가 뭐야 아 기뻐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아 그런 걸 지금 규칙을 만든 거예요 4번은 on all day 아 올해가 어떤 사례가 있었다 라는 얘기는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밑에 줄을 이제가 있고 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만 봐 오케이 자 homonize 초미추 치고 자 집주인들은 are not 아닙니다 동그라미 치고 자 앞에 잠깐 볼게 우리 여기 the only라는 형용사 나와 있는데 the only랑 니네가 알고 있는 언니랑 같은 단어야?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the only는 형용사야 유일한이라는 형용사 유일한 그럼 언니는 뭐야 우리 알고 있는 구사로 오직이란 뜻이 단지 오직 이런 의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유일한 어떨 때 쓰냐면은 요즘에 외동 되게 많잖아 나는 우리 그래서 외동이야 형제 없어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래 I am the only kid 이렇게 쓰 그래 그러면 I am the only daughter I am the only son 이렇게 쓰 난 유일한 아들이고 유일한 딸이야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니까 집주인들은 아닙니다 the only ones가 보이는데 아니 one s가 붙었네 하나들이야 우리 어디서 배웠어 원 그거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 그럼 원이 가르치는게 누굴까 앞에 집주인들이 그렇지 복수로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 쓰기 싫어 거야 집주인들은 유일한 집주인이 아닙니다 다시 쓰기 싫으니까 who owners are not the only ones 집주인들은 유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괄호 읽어 who feel good about the new homes 괄호 닫을게 자 who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무슨 일껴 근데 우리 후는 주격인데 선행사가 어떨 때 써야돼 누구일 때 사람 그치 아까 이게 사람이잖아 누구로 바꿔도 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집주인만이 유일한 어떤 사람이 아니냐 빼고 기분 좋게 느껴요 뭐에 대해서 그 새집에 대해서 아 그럼 또 누가 기분 좋게 느낄까요 밑에 한번 볼게요 저 잠깐만요 굳이 올리라 원래 형용사 형용사 얘는 부사 얘는 부사 왜 형용사는 형만 쓰는 것을 부사라고 그럽니다 굳이 굳이 아 아 내 마음 자 그 다음에 누구 할 차례 희재 안 희재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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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미안해 왜 왜 왜 왜 아니 형용사 이런 동사 그런 장소 오케이 자 얘들아 여기서 주어 누구야 아무리 해서 주어 하나 피는 게 좋아 아니겠니 그렇지요 그럼 동사 찾아볼까 아 후가 동사는 아닐 거 아니야. 어디 있어 동사? Feel great. 그럼 여기 주랑 동사 사이에 껴있는 괄호. Work at the also까지 괄호. 아, 해빗대까지. 누구세요 후? 관계대명사 무슨 격? 주 격. 뭘로 바꿔? Bad. 오케이. 그러면 우선은 관계대명사 없으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자원. 동사자들도 also feel proud. 또한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이랬거든? 어떤 자원봉사인지가 이제 좀 나오잖아. 해비텟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들도 자랑스럽게 느껴요. 사실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고 이런 사람은 어떤 보런티어스? To work with other. Working on the work. 하고 돼. 워킹 돼. 이게 봐봐. 내가 알고 그래. 아니니까 자기가 얘기해. 아연아 여기 관계대명사랑 뒤에 나온 동사 있지. 이거를 하나로 분사로 바꿀 수 있어. 알겠어?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는 분사로 바꾼다. 현재 분사가 나오겠죠? 우리 고등학생들은 모르겠지.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의 발음을 들었는데요. 선생님이 좀 기분 좋아보이는 날에는 플러스라고 하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보이는 날에는 플러스라고 해요. 진짜? 어머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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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날에는 플러스라고 해요? 뭐하고 있는 날에는 플러스라고 하고요. 플러스? 네. 그 다음에 기분이 좀 안 좋아보이는 날에는 플러스라고 해요. 플러스? 모르겠네. 모르겠네. 내가 언제. 자 어쨌든 이제 누구 할 차례예요? 저요. 코즈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어? 또 이것은 때문이다. this is why는 이것이 이유이다. 이렇게 주면. 자 여기 빼버릴게. 자 데이 주어 밑줄. 이것은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데이는 누구를 가르치지 않대요. 포모너들을 가리킬까? volunteers를 가리킬까? 그렇지. volunteers지. 그렇지. 자 그들이 알기 때문인데. their work. 그쵸 밑줄. 그들이 하는 일이. 자 동서 어디까지 동그라미 치면 돼? 개인체인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래. 뭘 바꿀까? other people's lives. 근데 이거 lives 아니죠. 명사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래요. 아주 보람된 일이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연이. 인디엔드를 별표 쳐 봐. 인디엔드가 마지막에 라는 그런 의미도 쓸 수가 있겠지만 얘네들은 결국에 라는 뜻이야. 자 우리 결국에 같은 단어 뭐였지? f로 시작해. finally. 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e로 시작하는 부사도 있는데 eventually. 또 있습니다. 엘라스트. 엘라스트. 자 이런 게 결국에 이런 표현이. 엘라스트. 이벤트얼리가. 엄마. 왜 어디갔니? 자. eventually. in the end. 결국에. 자. 다. 자. 자 이거 부사. 아 부사. 접속 부사라 그래야 돼. 아. 자 우리 에브리무스치. 그 관점에. 에브리랑 이참에 딱. 에브리먼즈 라이브 쓰면 안 돼. 그럼 이즈 써 줘야 돼.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즈. 입니다. 그렇지. 자 우리 베러. 누구의 비교. 아. 누구의 비교. 그. 그. 굿만. 아. 그 하나 더 있었는데. 봄이 좋은. 우리 얘들아. 우리 웰. 잘하다가. 더 잘하다가. 자. 비교급은 베러리고. 최상급은. 베스트. 베스트. 어쨌든. 결국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겠지. 근데 우리 귀에 나오는 땡스 투 고맙다라는 동사 아니에요. 전치사고 모양이 저렇게 생겼어. 땡스 투. 뭐 뭐. 덕분에. 너 덕분에. 땡스 투 유. 그 덕분에. 땡스 투 힘. 이렇게 쓰면 돼.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이 아니라. 명사만 요렇게 갖다 붙어요. 뭐 덕분에. 모든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지겠니. 자. 이런 자선 단체 때문에. 모든 사람의 삶이 더 나아진대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뒤로 넘어가면은. 거기 또 이제 리딩이 하나 더 있거든. 이게. 이게 그렇게 꽤 안공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래. 희피해라는 줄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뒤에 문장을. 희지가 읽음을 보자. 제가. 방문중이. 유저. 유저. 어. 할 수 있어. 오케이. 명사자들을. 흉. 명음. 평범한. 평범한 휴가 같잖아. 그렇지. 봉사자들의 휴가라는 것은 are not 아닙니다 DNA like가 좋아하다 같은 이지 유절리 유절리 유절리는 부사로 보통 유절리 보통의 평범한 일반적 평범한 휴가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잠깐 앞에 볼게 얘들아 그럼 우리 나 라이크가 같지 않은 이란 조치사도 있어 어떻게 쓸까 unlike 라이크의 반대말이 unlike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volunteer vacations are unlike user vacations 이렇게 써도 돼요 반대말 라이크의 반대말 아 아 좋겠구나 우리 이건 알 수 있어 봉사자들이 방학 때 휴가 때 더 봉사 많이 할꺼야 그렇지 홍보만 그냥 일상의 이 휴가 같지는 않지 어 더 힘들지 않아요 봉사자들이 또 그런 걸 봉사자들이 너무 무서워 우성이가 무서워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아리던이 읽어봐 instead of just standing five FWG 유지 선수 바다에서 시간을 그냥 그냥 그저 바다에서 시간을 다는 것 대신에 저는 역량 인사 유지 선수 확인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인스테드 오버 나와있지 얘들아 인스테드 오버 전치사야 오버 전치사라서 우리 전치사 띄우는 동사는 모양을 어떻게 바꿔줘요 동명사로 바꿔줘야지 스펜딩 돼야 돼 그러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해변가에서 이렇게 자 너네 좀 치고 근데 앞에 봐 우리 얘들아 우리 volunteer 그러면 얘가 자원봉사라는 명사도 되고 자원봉사하다라는 동사도 돼 그래서 여기서 뭐 you volunteer 이렇게 써도 돼 you volunteer 이렇게 쓰면 너 자원봉사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volunteer work 하면서 자원봉사이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두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야 do volunteer work면 자원봉사 일하다 자 근데 우리 썸이 어떤 의미를 가죠 선생님 근데 volunteer와 자원봉사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는 얘들아 우리 썸이 어떤 의미였지 약간이지 얘는 걔 단수명사와 복수명사 둘 다 와 알겠지 some water some money some students work는 셀 수 없어 일할 때는 work 못 셀 수 없어 일이 work가 셀 수 있을 땐 작품이라는 뜻이야 알겠지 여기서 내 썸밀부터도 그냥 어느 정도의 자원봉사 일을 한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재 this means you can you can help you know what is the this means 이 의미 이 의미는 자 this 비추 치고 의미한다 동사 동그라미 this가 가르치는게 뭔데 보통 this는 앞에 문장을 다 받지 아 네가 해변가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자원봉사 일을 좀 한다라는 의미는 이렇게 돼 네가 can enjoy까지 동그라미 자 우리 enjoy 뒤에 오는 동사는 투구정사가 와야돼 분명사가 와야돼 그렇지 enjoy ing 네가 즐길 수 있다라는 의미야 이렇게 뭘 즐겨 helping others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이렇게 돼 자 우리 why를 의미가 뭐였어요 동아 동아 접속사에 정치사 이제 접속사 얘도 edge로 바꿀 수 있어 edge는 if 빼놓고 다 바꿔 수 있어 이제 네가 여행하는 동안 잠깐 야 여기 분사 부문이 가능한 조건이네 주어 유가 같아요 자 우리 why 한번 해볼까 why를 어떻게 하면 돼 분사 빼요 빼 주어 어때 빼요 얘 어떻게 바꿔 traveling 그렇지 이렇게 하면 바꾸면 돼 근데 우리 보통 why 같은 거는 아 의미가 딱 떨어지지 않고 이제 이게 땡지 why 와일 앞에 붙여도 돼 why traveling 이렇게 붙여도 돼 그냥 why traveling 써도 되고 어 근데 의미를 좀 확실하게 해 주려면은 뭐 why traveling 같은 거 많이 써 그치 아 여행하는 동안 또 이렇게 여행도 즐기고 다른 사람도 놓고 이런 게 뭐지 해외 나가서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해외에 나가서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해외에 나가서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치 여행도 하고 이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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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누구지 무사 너가 쉽게 찾을 수 있대 자 그럼 뒤에 나는 원이 원 부정 대명사야 원이 가르치는게 뭔데 뭘 찾을 수 있어 volunteer vacation 오케이 이 얘기를 좀 앞에 나온 명사 또 안써 영어는 반복되기 싫어하니까 아 너 쉽게 자원봉사 vacation을 찾을 수 있는데 자 우리 투 매치에다 이렇게 삼수 투구장사야 무슨 요법이야 앞에 명사 보이는데 부정 대명사 보이는데 그리고 이렇게 너의 a에 맞춰줄 형용세험권 너의 a에 맞춰줄 아 이 자원봉사 일을 하나를 쉽게 찾을 수가 있대 우리가 a는 몰라요 근데 a에 한번 쓱 가보자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치 뭐를 맞춰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쓱 볼까 1번부터 자 1번은 너의 decision에 맞춰줄 decision 뭐야 결정 2번에 education 너의 교육 근데 얘들아 교육은 들어갈 수가 없을 느낌 몰라 자 3번은 personality가 뭐야 성격이야 자 4번은 imagination 너의 상상력 몰라요 우리 가볼게요 느낌이 그래 어 봐봐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우리 가볼게 이제 누가 해야 돼 자 해보자 아 알겠지 아 아 알겠지 만약 너가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너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집는 걸 좋은 걸 좋아할 수 있는 그렇지 얘들 A번 탐 난 것 같애 네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야 뭐야? 성격이지 우리 에너지가 많은 사람 에너지를 크잖아 우리 F의 별표 우리 F 접속 선거 아시죠? 의미가 뭐예요? 만약 라면이잖아 만약에 네가 주워 밑줄 치고 가지고 있다면 에너지가 많이 있다면 주워 위에다 밑줄 너는 우리 마이트가 도대체 누구세요? 무슨 명사세요? 조동사 메이? 근데 얘가 원래는 우리가 메이의 과거형으로 배웠는데 선생님이 현재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 현재에 쓰면 얘는 어떻다? 메이보다? 아주 약한 기침이야 어 라이크 조동사 된 동사 원형 같이 나와줘야 돼 너는 아마 좋아할지도 몰라 자 우리 러브 우리가 말해 러브, 라이크, 히트, 스타트, 밀킹, 컨티미버가 더 올라 그렇지 긍지앤아 우리 투 뭘로 바꿔줘? 달핑으로 바꿔도 돼 너는 도와주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자 얘가 근데 갑자기 이상한 거 안 보여? 아 지금 동사가 다 나오고 투구정사 붙였는데 헬프 뒤에 빌드가 왜 원형이야? 동사가 이렇게 원형끼리 부딪힐 수가 있어 없어 없지? 헬프는 가능해 헬프는 아까 우리 렉테보메이크 동사 원형 게슨트 헬프는 둘 다 썼지 헬프는 이렇게도 쓴다 오형식으로 목적어 쓰고도 동사 원형 투구정사 써 얘는 바로 뒤에 목적어도 동사 원형 투구정사 다 가능해 헬프는 다 둘 다 알겠지? 바로 뒤에 목적어도 이렇게 가능해요 그럼 얘 투 밀드로 써도 돼 알겠지? 선생님이 한번 해석해볼까 여기들 너는 아마 집 짓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봐봐 집을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 뭐 안 떠오르니? 무슨 농사야? 아 무슨 목적이야? 직전 목적어 간접 목적어 자 근데 왜 꼴이 들어갔냐면은 우리 수요농사 중에서 꼴을 가지고 가는 농사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만들어주고 지어주고 메이크 요리해주고 쿡 사주고 바이 가져다주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노력과 돈과 시간 들어가는 거 꼴을 갖고 있어 지어주는 것도 노력 들어가는 거 꼴을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월 차례 희재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만약에 러브 키즈 네가 우리 러브를 꼭 사랑하지 않아도 돼 강도가 라이프보다 러브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면 너는 주워 밑줄 치고 우리 뒤에 나는 쿠드가 원래 누구의 과거였냐 캔인데 얘들아 있잖아 조동사 과거형을 현재 쓰잖아 그럼 전문거의 가능성 뿐인데 우두둔 현재 쓰면 할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야 너는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폴얼스쿨 가난한 아이들을 자 보자 지금 오랜 학교에 왔을 때 약간 뭔가 띄겁거리는 자 에러스쿨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거나 자 우리 5월 등이 접속사 났네 우리 요즘에 병렬부자 배우고 있었잖아 뒤에 누구랑 병렬이야 하지마 동산대 티치랑 헬프 앞에도 누가 빠져 유쿠르 헤피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원형 요렇게 병렬이 이루어지지 너는 또 도와줄 수도 있대요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이게 전부 성격이지 에너지가 많은 성격 아이를 좋아하는 성격 퍼스넬리티에 따라서 네가 쉽게 아 이런 것들을 택해주면 돼 자 근데 마지막 문장 여기만 하고 끝냅시다 자 이제 아니 미안 아연이 그렇지 잘했어 자 밑줄 쳐볼게 자 우리 자 자원봉사 휴가가 캠비까지 일 수는 있겠죠 힘든 일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돼있지 The feeling of helping others 얘들아 우리 왜 헬픽이 아이엔데 왜 붙어 있습니까 전치사 뒤에 동영상 근데 뒤에 나오는 동사 이즈가 주어가 아들지야 선생님을 어떻게 맞추라고 했어 잠깐 연필 들어 자 우리 이즈 앞에서 The feeling of helping others 에서 전치사 찾아봐 전치사 선생님 친절하고 표시도 해놨지 그럼 어떻게 알았어 여기를 다 지워버려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 주어가 The feeling만 남아있지 여기다 맞춰줘 오케이 됐어 뭐 힘들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라는 그 느낌이 이제 wonderful gift 아주 훌륭한 선물일 거야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 문제 빨리 그냥 풀어보자 아까 2번은 나왔고 자 우리 1번에 제목 묻는 거야 What is the best time for that passage? 이 글의 제목이 뭘까요? 어? 그렇지 바로 나왔네 백 케이시스 that help others 얘네 백부터 관계대명사절이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휴가 이렇게 나왔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너희네 잠깐 선생님 이렇게 죽히자 우리 여기 언니 잠깐 유치원 아저씨가 유치원 아저씨가 나 맨날 그때 안 자고 되게 지져나 어 맞아 어 나는 그거 약간 자른 척 이렇게 쌤이 앉으면 혼내시더라 그래가지고 누구였어요? 쌤이 앉아만 혼냈어요 유치원 쌤 아니 약간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그렇지 자신을 가지고 맨날 자른 척 가고? 자른 척 이렇게 통화를 올려가지고 지금 맨날 자라고 못 잤어요 그래서 나는 맨날 친구 침도 딱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딱 몰래 근데 내가 저번에 봤더니 그 강아지 유치원에서도 강아지 유치원도 애들이 다 낮잠시간에 자더라고 어 귀여운 것들 저는 유치원에서 낮잠시간에 그 베개가 편맥나무 베개였거든요 어 뭐야 아니 아니 그게 그러니까 편맥나무까지는 아니고 약간 편맥나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베개가 여러 종류에요 어 근데 그중에 그 지퍼를 열자마자 안에 내용물이 바로 나오고 그렇지 그런 것들 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안에 솜 들어있던 게 있었거든요 응 그거 다 뚝 터트렸니? 그 맨날 몰래 이불 안에 들어가서 그걸 열어가지고 주물주물거리고 열었어요 그걸 열어가지고 귀엽네 근데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저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숨기고 있었는데 어 선생님 어 저 제가 그 지난문에 열려 있잖아요 어 그래서 어 그 선생님들이 약간 어 밤이 와서 제가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들었는데 어 어 제가 솔직히 안하니까 안하잖아 아 그만 눈이 조심하시고 안좋아 자 우리는 문법을 답을 먼저 132에서 137 오늘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우선은 맞춰봅시다 워크북을 앞으로 착한 학생이오 아유 착해이오 아니 모방생이오 맞습니다 학 뭐지 학 아까 뭐지 학젤독 맞냐 살짝 학젤독 자 불러줄게 안젤독이란 노래 네 자 130 조용히 조용히 자 131 페이지 부를게요 10번에 1번 1번은 would arrive 2번은 head finish 3번은 heads 4번은 invented 5번은 is 6번 grow 7번 could use 8번 broke 10번 head loss 9번 head loss 10번 is 11번 would win 12번 was born 자 133 페이지 1번에 1번은 the earth is around 2번은 he wanted to become 3번은 it will snow 4번은 life is short 5번은 it's the biggest island 6번은 엔디드 6번은 엔디드 3번은 6번은 엔디드 6번은 엔디드 자 1번은 1번은 knew that she had already left 2번은 2번은 that he had seen a UFO 3번은 he said that his class starts at 9 3번 my teacher said that even 차로노비일 disaster occurred 5번 said that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6번 I told Kate that she could play the game 자 뒤로 넘겨서 134페이지 화법에 2번 1번부터 부를게요 said told whether asked if she could when I would that he had driven if who had broken 2번 1번 told 2번 I had 3번 where I had bout 4번 who had sent to me 5번 if whether I had gotten 2번은 that he would buy me 3번 1번은 when I had finished my homer 2번 he had lost his wallet on the subway 3번 if whether I would join the club 4번 she had eaten a hamburger with her sister 5번 what I wanted to be in the future 6번 if whether I needed to buy a new cell phone 7번 1번 you have to study hard 2번 did you like the concert 3번 when will you visit me 4번 how did you know my email address 5번 I will call you later 5번 are you working for the toy company 자 넘겨서 136페이지 1번 부를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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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은 써도 되고 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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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I could borrow 3번 3번 whether he had time 4번 when he would do the dishes 5번 that she was proud of me 6번 asked me if whether I knew if not whether I knew 1번 didn't ask me where I lived 2번 mom asked me who had given me. 3번은 I told him that I understood what. 4번은 he asked me if I had used it. 5번은 told me that she didn't need my help. 6번은 asked me if I was hungry. 137페이지는 5번까지 먼저 부를게요. 1번부터 4, 1, 2, 3, 4. 6번부터는 4, 4, 3. 5단 맞춰보자. 136, 137에서 틀린 거? A번 5번 됐나요? A번 6번 됐나요? A번 5번 한번 볼게. 그녀는 나에게 자신이 나를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근데 우리 주어진 말이 she told me 가 나왔거든? 그럼 뒤에는 얘들아 그냥 이렇게 써줘야 돼. 그녀가 나를 자랑스러워 했다. 어떻게 써줘야 돼? She was proud of me. 그치?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준 접속사 됐으면 되고 지금 시제가 중요해. 말한 시점하고 이 여자가 나를 자랑스러워 한 시점이 같이 돼야 되고 우리 아까 앞에 나 she told me 가 문장의 주인이야 종이야? 주인이야 종이야? 주인이잖아. 대절이 종이잖아. 그 종속되어 있잖아.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은? 어떤 시가? 과거랑 과거 관리 밖에 못 나와. 그치? 시제 일치 예의를 제외하고는? 허저 자랑스러워 한 거라 말한 시점이 같으니까 같은 과거 동사 써주면 돼. 6번 가볼게. 그는 나에게 에이미를 아는지 물어보았다. she asked me를 썼어. 뭐 뭐 인지 아닌지 라는 접속사 누구 들어가야 돼? if나 weather 써줘야 돼. if weather 그 다음에 주어동사 I 쓰고 앞에 시제 맞춰서 I knew a me 이렇게 써주면. 그치? 그 아는 거는 과거완료를 쓰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쓰게 그런 거 왜냐면은 물어본 거랑 지금 이제 뭐야 그가 물어본 거랑 내가 아는 거랑 같아. 나한테 지금 물어본 거거든. 그치? 같은 시간에 있는 거야. 과거도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1, 3, 4, 1, 3, 5에서 틀린 거. 몇 번에? a에 3번 하고? a에 3번. 가는 거는? c에 3번. c에 3번. c에 3번. 또? 됐나요? a에 3번 하고 가볼게. c에스크드미 그랬거든. 얘들아 있잖아. 우리 에스크라는 동사가 물어보다잖아. 물어볼 때는 이 사람이 뭘 알아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저 잠시 오셨어요. 134. 134. 여기를 여기로 오셔서요. 그냥 134페이지에 봐봐. 저 아까 얘기하셨구나. 어 지속해. 얘들아 에스크드미라는 얘기는 나한테 뭔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앞에 불확실하게 몰라. 궁금해. 확실하지 않아. 이런 단어들은 뒤에 이프나 외도를 가지고 와야 돼. 인지 아닌지 물어봤다예요. 그치? 대절이 몰라. 대절은 확실한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앞에 넘어가서. 132, 133. 틀린 거? 네, 네, 네. 10번에 3번. 10번에 3번. 아 10번에 3번? 오케이 오케이. 10번에 3번. 자, she said to me we'll join the club을. 얘들아 그럼 지금 나와있는 이 문장은 직접 팝법일까? 간접 팝법일까? 직접이지. 이거 간접으로 풀 거예요. 자 그럼 우선은 딱 풀려고 보니까 우리 그 인용구 안에가 의문문이야 평소문이야? 의문문. 의문문이지. 그러면 우리가 said to를 뭘로 바꿔? 에스크드로 썼어. 자 근데 의문사가 있어 없어 그 안에? 없잖아. 그럼 우선은 will you join the club을 주어동사로 풀어볼게. 이렇게 되겠지? you will join the club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맞춰볼게요.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대. 야 뭐라고 그랬어? 너 클럽에 가입할 거야? 라고 물어봤대요. 여기서 너가 누구야? 그러면 if whether 쓰고 if whether 둘 중에 하나 쓰고 i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시계 바꿔줘야 돼. 전달동사 시계가 과거니까 will도 과거 영어로 누구 써야 돼? would. 그치? 그럼 끝. i will join the club 이렇게 쓰면 if i will join the club 이렇게 나와. as 한 번 또? 없어요. as 한 번 한번 보자. 기상캐스터는 내일 눈이 올 거라고 말한다 그랬지. the weather forecaster SAGE 보이는데 얘들아 지금 SAGE가 여기가 지금 주절이란 말이야. 주절이 현재며 종속절은 어떤 지제가 나올 수 있어? 전부 다잖아. 아. 그러면 내일이잖아. 미래가 들어가져야지. 그치? 자 그럼 우리가 비가 온다 할 때는 2인칭 좀 있어 써주고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아 저 SAGE라고 생각했는데 아 SAGE입니다. 아 스노우야? 어우 미소리. 그치. 미리 온다. 이렇게 스노우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숙제 들어갑니다. 선생님. 뒤에 남은거야. 뒤에 남은거야. 뒤에 남은거 숙제. 아 물론 다른 숙제가 있어. 희즈야 너는 그 숙제 가져갔지? 네? 희즈 책 가져갔지? 왔어요. 가져왔지? 오케이. 아연아. 숙제. 어? 어. 아 요것도 근데 아니야. 많이 확 어려우지만 똑같은 문법은 바뀌지 않는데 조금 살이 더 심하러 간거야. 다시 반복이니까. 자 우리 한번 책 펴볼게요. 네. 자. 몇 페이지냐면은. 페이지가. 페이지가. 요걸 봐야돼서. 현재 완료 나와있는건데. 아 12페이지. 12페이지. 현재 완료. 자 근데 우리 선생님 맨날 독해 시간에 니네한테 현재 완료. 가끔씩 얘기해 주잖아. 그치? 우선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어디서 시작을 해? 과거. 에서 어디까지.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간. 자 우리 공식 밑줄 한번 쳐볼게요. 현재 완료 공식 어떻게 되야돼? 밑줄 쳐. 헤브. 헬즈. 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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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 이렇게 나와있지.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으로 미칠 때 쓴다. 자 그래서 봐봐. 현재 완료라는 거는 딱 딱 끊기는 시제가 아니야. 자 앞에 선간다. 요렇게 타일라인 그려볼게요. 여기 과거. 여기 현재. 여기 미래.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설명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 어제 놀았다. 나 어제 놀았다. 나 어제 놀았다. 영어를 해봐. 나 어제 놀았다. I played yesterday. 자 그럼 이렇게 썼어. 나 어제 놀았다. 그게 지금까지 연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그대로 과거 동사 써주는 거야. 그치? 야 근데. 너 지금 뭐하니? 야. 나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게임하고 있잖아. 나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게임하고 있어. 자. 어젯밤이라는 과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연결되지. 포르테언지 알려주면 어떻게 써? I have played games. 요렇게 써주면. 아 그럼 우리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나 뭐하네 지금. 나 뭐해. 이상하다 싶었는데. 얘가 안 컸네. 아니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네. 아니 진짜? 나는 지금. 우와 좀 이상하다. 왜 여기에 있지? 그러면.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짜잔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네. 첫 문장 볼게요. 이 어메즈먼 파크 has already crossed. 가 뭐지. 자. 놀이공원이 이미 문을 닫았대. 근데 얘들 얘네 왜 해야 될 줄 알겠어? 그렇지. 야 뭐. 이제 완료가 된 거야. 과거에 닫았는데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쳐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느낌표 볼게요. 요런 게 참 중요하거든. 현재 완료는 과거의 구체적 시점을 나타내는 말과 쓸 수 없어. 그걸 얘들 현재 완료가 우리가 다 배웠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시험에 나오냐면은. 과거랑 비교가 나와.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밑에 참. yesterday. 어제. 어후. 전에. 라스트. 지난. 나. 이런 말하고 쓸 수 없고. 샘 또 하나 적어줄게. 자. 인 플러스 과거의 년도랑도 뭐 써요. 자. 그리고 니네 하나 더 알려줄게. 저스트 나우. 자. 저스트 나우가 방금 전이란 뜻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의문사회. 과거의 년도라고 하는데. 이 책을 만약에 2018년에 나눠가지고. 그럼 신스 써줘요. 신스 2018년.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2018년에. 그러면 다 그때 끝나고. 이는 그때까지 끝나고. 자. 그 다음 의문사회는 절대 못 써요. 현재 완료랑. 의문사회는 완료할 때랑 못 써요. 얘들아. 웬의 뜻이 뭔지. 의무사랑. 언제 전화. 야. 너 언제 거기 갔었어. 그럼 언제 갔었어. 어제 갔었어. 이렇게 되지. 언제라는 웬이라는 거. 이어지는 시간을 못 물어가라. 알겠지. 자. 요거 다 외워야 돼. 자. 지금 빨리 외워. 이런 아이들이 문장에 붙어있을 때는. 절대 현재 완료랑. 과거 동사 써줘야지. 그렇지. 이거 말고는 왜 많이 나오지. 이거 거의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는. 너희가 지금 개념은 안단 말이야. 근데 절대 이제 못쓰는 시험 포인트가 이렇고 있다. 막 yesterday가 써줬는데 현재 완료가 써져 있다. 그렇지. 웬이랑 현재 완료를 쓴다. 왜냐하면 시험은 선생님이 낼 때 안 되는 거로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의미가. 안 되는 거야.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이럴 때 안 되는 거지. Yeah. 어제 놀이공원이 문을 닫았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앞에 잠깐만. 어제 닫은 게 어떻게 오늘까지 연관이 돼. 안 되지. 여기는 앞에 과거 동사 써줘야지. 영위지 문 파크. 헤드 클로스.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이거는. 근데. 자. 우리가 현재 완료나 완료라는 아이가 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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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법 쓸까. 얘 봐봐. 완료 용법. 얘 다 배웠잖아. 결과. 경험. 개성. 이렇게 돼있어.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아니 완료. 현재 완료는 공식이 해부해져 pp인데. 이게 완료인지. 경험인지. 결과인지. 계속인지. 어떻게 구별을 해야돼. 얘기를 좀 해봐. 기자가 한번 얘기해봐. 아니. 모양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완료인지. 결과인지. 어떻게 알아요. 쓰이는 부사구가 있어. 왜요. 왜요. 자. 1번 해볼게요. 완료는 요런 아이랑 많이 써요. Already. Already가 뭐야. 이미 저거. Yes은 부정어랑 쓰잖아. Not yet. 이렇게 쓰면 의미가 뭐야. 아직. 얘가 부정어랑 안쓰면 그냥 벌써랑 의미고. 자. Just가 뜻인거야. 막. 방금. 아까 쓰면 just now랑 just 헷갈리면 안돼. just 나오는 방금전. 그냥 과거동사. just 막. 완료용. 같이 써요. 알겠어. 그리고 요거 봐봐. 요거는 위치도 중요해요. 우리 Already하고 보통 기사가 위치가 자유로운데. 보통 뭐 완료용 하고 쓸 때는. Already하고 just는 have랑 pp 사이에 집어넣어요. 여기서. Have already pp. Have just pp. Yes은 문장 뒤에 붙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가면. I haven't uploaded our pictures onto my blog yet. 보이지. 자 우리 예시 앞에 이렇게 부정어랑 쓰였다. 아직 뭐 뭐 하지 못하다 보다. 해석을 해보면은 나는 아직 내 블로그에다가 사진은 업로드 시키지 못했어 그랬지. 자 그럼 얘가 왜 완료용을 썼을까. 얘가 업로드를 시키기 시작한 시점은 과거야. 그렇지.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잘 들어.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완료가 안 됐단 말이야. 현재까지 영향을 끼쳤지. 예시부터 했기 때 무슨 요법이다. 아직 못했다.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완료용법이야. 자 그럼 완료용법은 이미 끝냈어. 막했어. 아직 못했어. 이렇게 완료를 나타내는 부사고랑 같이 쓰면은 현재 완료용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번째.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제일 어렵다 얘기라. 왜 어려울까. 이런 힌트가 없어. 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결과는 적어봐. 선생님 몇 가지 요런 동사들이 완료용 하고 있으면 이거는 결과로 해서 그래. 자 우리 뭐 선생님 그대로 원형 써줄게. have lost. 적어. have found. have broken. have gone. 이런 농사들이 완료용 하고 쓰이면 이거는 결과용법이라고 해. 왜? 얘는 예를 들어볼게. 자 비교해봐. 확장이네. i lost my wallet 하고 i have lost my wallet. 해석 똑같이 나온다. 어 나 지갑 잃어버려서 똑같은데 이거는 완전히 뉘앙스 차이가 듣는 사람이 다르지. 과거로 쓰면 어떤 말이고 밑에 이렇게 현재 완료했으면 어떤 말이야. 나는 지갑을 잃어버려버렸다. 나는 지갑을 잃어버려버렸다. 아니야 똑같아. 요렇게 쓰잖아. 잘 봐. 과거로 쓰면은 현재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현재 상태를 몰라. 현재 결과는. 아 근데. 이렇게 쓰면. 그렇지. 그래서 뒷말에. 자. so i can't find my wallet. yet. 요런 말이 남아있어. 이런게 결과야. 그럼 자. haven't found it. i haven't found my wallet. 현재 완료로 쓰면 무슨 말이야. 찾아서 지금 가지고 있다. 자. out. he has broken his leg. 그 다리 부러졌다. 현재 완료로 쓰면. 그래서 지금 부러진 상태. 과거로 쓰면 지금은 붙었는지 어땠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have gone. 별표죠. 너무 중요하지. 그래서. 야. 우리 가다가 보잖아. 갔다는 웬트잖아. 완료용에서 have gone을 쓰면 갔다 왔다야. 가고 없다야. 알겠어? 이거 중요하지. 가고 없다에요. 그래서 완료용에서 너 가본 적 있어. 가본. 이렇게 들어가면은. have a gun이 아니라 have a bin을 써야 돼. 현재 완료에서 have gone은 결과가 돼서. oh he has gone. 그가 떠나서 지금 없다. 이거 되게 슬퍼. 되게 슬퍼. 되게 슬퍼.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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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 얘기 알렸어. 시즈군 알아? 뭐야. 내 해보건 다네. he has forgotten the password. 이렇게 썼거든. 내가 봐봐. 야 앞에 봐. 핸드폰 줍어. 자. 해석은 똑같아. 야 그가 비밀번호를 까먹었대 이랬거든. 그. 근데 왜. 얘는 무슨 여권이야. 그. 설거지. 그래서 지금 어때. 몰라. 과거로 써봐. he forgot the password. 그가 해석을 때 까먹었대. 과거로 쓰면. 까먹었어요. 지금은 까먹었는지 찾았는지 모른다. 현재 상태 몰라. 이렇게 결과야. 옆에 가면 이렇게 나왔잖아. he can login to the website. 그가 로그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결과를 나와버렸잖아. 이런 게 결과야. 자. 근데 경험은 진짜 많이 쓰잖아. 이런 거랑 같이 쓰지. 밑에 짝치세요. ever never before once. 무슨 말이야. ever never before once. 한 적 있다. 한 적 없다. 전에 가봤다. 한 번 해봤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횟수 나타내. many times. 여러 번 먹어봤다. 뭐 이런 것들. 적 있다. 이런 게 이제 현재와 이런 경험이야. 이제. 자. 밑에 한번 예문 봐. I haven't been to South Africa once. 봐봐. 나는 남아프리카를 한 번 가봤다다. 가봤다 할 때 해부권 쓰면 틀려. 그러면 이렇게 돼. 나는 남아프리카를 한 번 가고. 뭔 말이야. 갔다 왔다는 have been 틀을 쓰고. 자. 해봐. 이렇게 한 번 가봤어. 아. 나 전에 먹어봤어. 안 해봤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경험이에요. 그치? 자. 이제 계속 중법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지요. 자. 앞에 봐. 얘들. 당연히 이런 거지. 현재 완료는 아까 쓰면 얘기했지만. 과거에 했던 행동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쳐. 앞에 보세요. 계속은 뭐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단데. 자. 어떤 아이랑 같이 쓴지 한번 볼까. 신스. 자. 우리 신스가 선생님. 니네 인터넷을 이런 거 많이 봤을걸. 신스. 그래. 그렇지. 그치. 이거. 선생님. 너희들. 새우깡이 얘기했어. 새우깡이 이거 써져있다고. 새우깡이 이렇게 써져있어. 아. 73. 이게 무슨 말이야. 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데. 50명 먹은 새우. 아. 아. 젤이야. 젤이죠? 네. 어. 꼬마탱. 어. 꼬마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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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제가 꼬마탱. 너희들. 놀러와서. 이마랑 날팡했는데. 꼬마탱이 인기 많아? 이마랑. 그래? 저마랑 맛있었어요. 자. 우선 얘들은 잘 봐봐. 신스가 어떤 의미인데? 신스. 모모. 이래. 그럼 얘들 신스는 마법이야? 네. 우리 예스텔데이가 현지완료 랑 쓸 수 있어? 예스텔데이 현지완료 랑 쓸 수 있어? 어저껜데? 어제 일이 지금까지 연관 없잖아. 자 앞에 봐봐. 위로 가볼게. 여기다 이 문장 가볼까? 선생님 여기다 마법 보여줄게. 앞에 잠깐만. 여기다 신스를 넣어. 그럼 어떻게 바뀌어? 야 놀이봉원이 어제부터 여기 신스 들어가면 혜지 들어가야 돼. 알겠어? 해지 클로즈 넣어.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스는 마법이에요. 신스가 붙으면 과거 시점에서도 신스가 붙으면 현재로 바뀐다니까. 알겠어? 됐어? 야 그 다음에 봐라. 4 플러스 시간의 의미가 뭐였지? 우리? 얼마 전에 독해할 때도 선생님이 4 플러스 시가, 드림 플러스 기가, Y 플러스 주어동사 얘기해 줘. 뭐야 의미가. 동안이잖아. 자 그럼 앞에 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해? 4, 2 years 어떻게 해석해? 2년 동안. 그럼 니네 2년 동안이란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2020년. 2년 전부터 지금까지야. 아. 그래서 이렇게 4 플러스 시간도 현재 완료라고 많이 쓰지. 그게 계속 좋은 거에요. 자 그럼 메모 한번 볼게요. 이렇게 써져 있네. My father has driven the same car for 10 years. 우리 아빠가 똑같은 차를 10년째 보십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현재완료 왜 썼어? 자 지금 시점에서 아빠는 언제부터 똑같은 차를 모는거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지. 그럼 얘가 요 말안에서 지금도 그 차를 모는거야? 지금은 안 모는거야? 모는거야. 모는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밑에 가볼게. 자 여기가 이제 심하여서 현재완료 진행형이 나있거든. 이거 내가 니네한테 앞에서 봐봐. 내가 니네 맨날 손가락 가르켜. 독해봐. 헤브피피 무슨 완료야? 이렇게 물어보고. 빈 ING들 무슨 시제야? 물어봤잖아. 요렇게 더하면 현재완료 진행형. 공식 밑줄 쳐. 해제, 헤브, 빈, ING를 쓴다. 그럼 얘들 이런 경우야. 이거는 계속 종료법에만 속하는거에요. 현재완료 진행형은. 알겠지? 자 물으신거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직도 진행중이다라는 진행을 강조할 때 쓰고 현재완료 계속 종료법에 났어요. 결과나 이런 데 났어요.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IT HAS BEEN SNOWING SINCE YESTERDAY It started slow yesterday. 어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자 여기는 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하면 끝인데 뭐라 그래? IT IS STILL SLOWING. 여전히 내려요. 자 시작한 시점이 언제라고? 과거잖아. 근데 지금은. 지금도 내리지. 그럼 이걸 두 개를 합히면 과거에서 시작한 일이 지금과 진행을 하네. 현재완료 진행형을 한 문장을 묻는데. 중요한거. 이거 두개 묻고라면 애들이 이렇게 쓴다. 이 HEAD STARTED 이렇게 쓰거든. 스타트 동사가 완료형에 들어가면 안되지. 그러면 계속해서 눈이 내리기 시작만 해? 아니지. 그렇게 쓰면 안되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밑에 우리는 자 여기 플러스 한번 가볼게요. 아까 쓰면 얘기 있지? HAVE BEEN TO DAY HAVE GONE TO. HAVE GONE TO는 뜻이 뭐라고? 슬픈 얘기잖아. 각오 없어. 무슨 영법이야? 무슨 영법이야? 각오 없어 지금. 별거잖아. HAVE BEEN TO는 가 본 적 있어. 무슨 영법이야? 경험. 예문 한번 볼게. HAVE BEEN TO 제주 아일랜드. 나 제주도에 가 본 적 없어. 이건 경험이고. SHE HAS GONE TO 제주 아일랜드. 그녀는 제주도로 떠났어. 그래서 지금? 없어. 이렇게 돼. 어. 선생님 제가 외우는 법을 다 외워봤어. 다 외워봤어? 경계왕겨요. 경계왕겨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럼 너네는 체크업을 빨리 1 2 3을 볼 때에요. 자 그럼 너네는 체크업을 빨리 1 2 3을 볼 때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는 열심히 하고 오셨는데 먹는 것만 딱 먹고 공부 안 들으면 안 돼 열심히 하면 갈 때 줄게 어 잠깐만 5에서 7 다 하면 어 잠깐만 오케 풀고 있어 자 그럼 우선 답 맞춰볼게 1번 뭐예요 어 얘는 큰일 났네 라스트윅이 있는데 지난주인데 어떻게 현장하려고 하나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지난주에 끝난 거잖아 현재까지 연관성 이게 신스가 붙으면 모르지만 안 되지 그렇지 자 2번은 뭐가 맞아요 그렇지 얘들아 he is left office he is not here 이게 무슨 말이야 그가 사무실을 떠났어 그래서 지금 없어 현재까지 결과를 나타내잖아 이런게 결과야 3번은 그렇지 since I arrived here 내가 여기에 도착한 이래로 도착한 시점 과거 since 때문에 현재까지 올라오지 나는 소녀와 이야기를 하는 중이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거 약간 헤브 톡톡톡으로 써도 돼 근데 진행의 의미를 강조해 줄 때는 여기서 이제 문법은 우리 저번에 전의 책 전 책 전 책으로 쓸게 전 책 워크북 138 아니 새 책도 써줄 거니까 헌책이라 쓸 수는 없잖아 헌책 좋네요 헌책 응 헌책이라고 써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오해 새 책 전전전책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시고 잠깐만